반란관에서 3박 4일 서핑연수를 잘 마쳤습니다. 파도가 저렇게 나름 좋아서 파도길 보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어제는 락파도 저렇게 부서지는 파도를 이용해서 파도를 타는 방법도 열심히 지켜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주 훌륭한 만란관의 전망, 시원한 바람 상당히 좋은 해변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외져가지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 파도 반란관 파도 길 잘 들어오네 반란관 파도 반란관 파도 반란관 파도를 타고 반란관 파도가